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4년 10월에 출구된 2014년식 기아 봉고3 초장축 더블캡 차량입니다. 수동미션 차량이구요. 주행거리는 72,655km 판매금액은 1,05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4년 10월 6일 출구 2014년식 수동미션 주행거리는 72,637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루유 없고 냉각수 넣을 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구요. 클러치 양호하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특이사항 전혀 없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타이원에게 전부 다 양호해 보이구요. 엔진 룸, 앞좌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정착되어 있고 대기평탕 주행거리는 72,649km 수동미션, 육단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 핸들, 그리고 전동접위,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열선, 열선, 핸들,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틀란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구요. 리모컨키, 내비타이어, 사바닥 날개까지 이렇게 확인시켜 드렸구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4년 10월에 출고된 2014년식 기아 봉고3 1톤 초장축 더블캡 차량입니다. 수동미션 차량이구요. 주행거리는 72,000km 우선 주행을 굉장히 적게 탔고 한 분이 타신거고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